여기는 엔카운트다운입니다. 이렇게 롤링이 4년 만에 역전해가지고 다시 반성하게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롤링 온전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온전만이라고 했다 보니까. 롤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4년 전 의상이랑 느낌이 완전 다르죠? 저희가 이렇게 청량하게 입어봤는데 이거 맞아요? 이건 맞나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아침 머리 했는데 앞머리 잘랐어요 앞머리. 저 이거 왜 잘랐냐면요. 피어리스 때문에 잘랐어요. 피어리스 여러분이 은지 앞머리 자른 게 더 예쁘다고 하셔가지고 앞머리를 잘라봤어요. 그리고 머리를 흑발 해달라고 정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흑발을 왜 안 했냐면요. 저 지금 컨셉이 청량한 느낌이어가지고 흑발을 하면 이 분위기를 좀 다운시킬 것 같아가지고 두직지를 좀 넘어서 이 분위기를 좀 밝게 살려봤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알았죠? 뭐라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기는 어때요? 블링블링한 느낌을 했는데요. 아 너무 설렘. 진짜 우리가 4년 만에 이렇게 이 말을 하루에도 몇십만씩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옆에서 갑자기 카메라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너무 좋아. 셀카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님 찍고요. 네 님 찍고 있는 거예요. 각도가 왜 이래요? 그니까요.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점점 내려가야 좀 괜찮아. 근데 각도를 너무 밑에서 찍을 수 있어요. 간직하고 힘들게. 아 정말? 개인 소장. 개인 소장. 이거 빨리 인터뷰 하시고요. 저희 멤버들의 컬러는요. 유나는 되게 스카이 블루. 유나는 민트색. 이게 민트색이야. 민트색 아니야? 약간 연두색 아니야? 아니야. 연두색 아니야. 민트. 은지는 퍼플. 라벤더. 라벤더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바로 저는 라임. 라임 컬러를 오늘 입었습니다. 운전만의 이후로 이렇게 또 캠을 찾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아마 마지막에 캠 찍었을 때 아마 좀 우울하게 말했을 텐데 이렇게 돌아왔어요. 금유환향이라고 해야 되죠. 아 이번에 의자를 쓰긴 하지만 올라가지 않기로 됐어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저희의 이제 원래 기본을 갖고 있던 의자춤을 가지고 간 건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이렇게 나왔습니다. 셀카를 예쁘게 찍는 방법은 일단 본인이 어디 얼굴이 더 잘 나오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해요. 그 말은 셀카를 한 2억만 장은 찍어봐야 알 수 있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저는 이쪽 얼굴보다 이쪽이 더 잘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를 들고 이렇게 찍는 거예요. 표정은 과하게 지으면 안 돼요. 그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에요. 편안하게 편안한 웃음으로 연기 두면 어차피 지금 이렇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 과정을 한 컷을 만들어내는데 한 40번 하면은 마음에 드는 셀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또 포토샵이 있으니까 그걸로 딱딱딱딱 건드려주시면 됩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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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보다 마지막에 더 활짝 활짝 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활짝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 이게 같이 따라왔네요. 아까 이거 뿌려... 이거 아까 뿌려주셨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게 안 잡혔더라고요. 사실 제가 롤린이 우리가 처음에 발발 됐을 때는 되게 웃지 말라고 그랬어요. 섹시 컨셉이니까 근데 저희가 행사를 다녔잖아요.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롤린을 추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차 싶어서 다시 컨셉 잡고 그러다가 또 아차 싶어서 다시 잡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엔딩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무표정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웃었어요. 근데 웃었는데 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입을 이렇게 웃다가 이렇게 했는데 약간 입술을 이렇게 한 것처럼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언니들이 아까 전에 그거 보고 소리 지렸어요. 모니터라를. 기다리고 있잖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네.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엔딩 요정과는 안 맞는 걸로. 잠이 더 깼어요. 다 부서졌어. 쿠쿠다스. 혼자 몰래 꽁쳐놓은 거 먹을 거예요. 다 부서졌어. 가구가 있어요. 다 먹었다. 맛있어. 이따 이제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목에 좋은 사탕이에요 이거. 스트랩.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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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으면 못 먹는데. 이걸 하나 먹고. 목이 칼깔하고. 좀 목 상태가 안 좋을 때 이게 좀 좋더라고요. 오렌지 맛입니다. 오늘은 분홍색 파랑색 옷을 입었어요. 분홍이 파랑이. 그리고 우리 오늘 트위드 룩이야. 맞아. 원래는 제가 분홍색을 많이 입고 윤화씨가 하늘색을 좀 많이 입는 오늘 보였는데 오늘은 제가 하늘색을 입고 윤화씨가 분홍색을 입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오늘 저는 김치볶음밥이요 근데 그냥 김치볶음밥 아니고 삼겹김치볶음밥이요 아 진짜? 님은? 나는 쭈불 쭈불인가? 일단 우리 밥 먹을 때 또 찍자 네 밥 먹을 때 어떤 메뉴를 먹는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나도 개걸스럽게 먹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아하게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사실 여기 음악 방송에 멤버들이랑 롤린때 이후에 처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회가 새로워요 사랑한다고 롤릴롤롤레 요걸요? 나 1대 롤릴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레 사랑한다고 저희는 지금 바로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 먹어가 끝났기 때문에 인터뷰만 하는 데서 사전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것 좀 먹어요 먹고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지금 모니터도 안 해 이거 보면 안 해 모니터는 다 먹고 집중해서 보면 돼요 맞아요 이미 끝났거든 저는 본 집이 상함이라서 집으로 갈 거예요 갔다가 갔다가 내일 만나는 거야 그래? 나도 잠깐 집 갔다 와야 돼 갑작스럽게 소환되어가지고 제가 가져올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맛있다 근데 왜 먹어도 안 줄지? 몰라 더 먹으라는 뜻이지 나는 아무것도 안 다 뺏어 안 다 뺏어 안 다 뺏어 하! 꼭 꼭 꼭 꼭 꼭 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